Yeah 오우우우우 와우 와우 야야야 오우우우 야 이건 못 버틴다 이거 아니 들어왔어요 아니 30초 뭐 버틴다고 위에 우와 아 잠깐만 2, 3, 4, 5 오 5초 지났어요 5초 아 오 5초 지났어 음.. 막 dal 5초라니까요 진짜.. 반대로 나가 응상 오겠다 진짜 근데 발이 너무 좁다고 발 발 발 아니 진짜 비켜봐 비켜봐 여기 빠지게 아니 진짜 장난스러워 너무 줄어 나 발 발이 얼 몸에 열이 왜 이렇게 나냐 못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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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 안져 못까지 못까지 머리까지 들어가야지 못까지 못까지 나 아까 머리까지 들어가잖아 쟤가 됐네 도망가자 이게 아닌데 보관하길 찍어야 됐네 쟤가 됐네 아잇 아잇 아아 쟤가 못나게 하니까 물을 급하니까 운이잖아 아우 왜 이리로 데려가 괜찮아? 와.. 내신탕으로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코 당기구만 아주 아니 뭐 찍고 따라오다가 그거 엎어지고 그래 추운데? 하.. 어? 추운데? 어우 추워 아.. 하.. 오.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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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어디로 걸어야 되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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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건 매년 두고 올 때마다 적응이 안되네 하하하하 잠깐만 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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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 나오지라니까 다 먹고 나오지라니까 섬네일 만들게 섬네일 만들게 잠깐만 지금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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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왜 다리가 왜 마비 왔어 오늘 왜 덥친 것 같지? 입술 터진 것 같은데 지금 피가 왜 나요? 피라네 진짜 얼음에 달라붙었나 보다 못들어가겠어 진짜 못들어가겠어 아씨 아이스크림이 무슨 아이스크림 먹어 이걸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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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버리면 형 욕한다 이거 큰일났다 아 이것만 주소해 형 호랑나비야 호랑나비야 호랑나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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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진짜 저기하네 이 동네가 더 춥네 굵직히 진짜로 사람이 못들어갈 정도 해 호랑나바 작년처럼 못버티겠네 오늘 날씨에 날씨에 그럼 나 안 들어가야 되겠다 뭐를 안 들어가봐 내가 그냥 바퀴스로 갔다가 그냥 다 퍼서 말다 말.. 아우 소리야 아 왜 갑자기 허리가.. 혼자서 얼음물 입수하는 몰카였습니다 와우 까불지 마 진짜로 까불지 마 니 먹어도 먹어 인마 그거 철하네 요즘에 방송도 많이 하면서 아이씨 욕한다고 어우 손이 너무 떨리던데 이거 이렇게? 아아 깊은대 들어가야지 깊은대 저기 이쪽 오오옹 야 곧 야 허 허핳 야 빨리 들어가 모가지까지 들어가야지 아 모가지까지 들어가라고 아 아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신뢰와 신뢰와 뭐가 떨어지고 장난 아니지 그래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나요? 아이스크림 다 묻었다 입술에 아이스크림 아니 우리가 얼음물 입술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온 이유가 있나요? 구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의 인기가 또 나날이 지금 올라가고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? 일단 얘기? 뭔 얘기했지? 아니 어제 뭐 그거밖에 못 버티냐고 아 너가 얼음물 들어가봤냐니까 안 들어가봤대 내가 볼 때는 한번 좀 들어가보고 싶은 거 같아 약간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다 이거지? 그렇지 이게 보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하나가 땅 차이거든요 짙지? 자기는 지금 몇 번 버티실지? 뭐 5분 정도 얘기하더라고 5분? 근데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있어가지고 많이 풀려도 풀려도 힘들걸 어? 재범이 온다 아 그래요? 오케이 오케이 지금 뭐 찍는다고 해서 무슨 어디 렌터에서 온 거 아니죠? 아니야 새끼고 차 뭐 아반떼 수준으로 산다더니 뭐 본 것도 조금 올려줬어 살 보낸다고 해서 그래가 이게 바로 그 그 몇 단계 위에 걸 사왔더라고 사장보다 더 비싼 차를 타잖아 공략 같은 거 걸 거 없어요? 공략을 걸어야지 3분 버티고 이거를 1샷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까면 천만 원 줄게 월급 천만 원이에요? 어 원래 5분이야 2분 아니야? 내가 봤을 때 2분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2분으로 하는 건 어때요? 2분? 2분인데 이걸 이게 생각보다 길단 말이에요 봐봐 이게 그럼 네 말 듣고 네 말 듣고 하면 네 500씩 줘야 되겠다 5만이 담긴 상태에서 네 2분으로 하라고 네 그러면 저기 다 먹거나 하면 500 500 줘 알겠습니다 500 500씩 갈게요 못 먹으면 이번에 못 먹으면 의미 없지 2분 넌 3분하고 다 먹는 게 낫지 않아요? 그래? 알았어 3분 안에 이거 다 먹으면 천만 원 그냥 바로 줄게 그냥 아니 형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못 버틴다고 생각해 몰라 나는 뭐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너는 버틸 것 같아 못 버틸게 버티죠 아니 만약에 통장에 네 통장에 나 500 형 500 들어가는 것까지 다 찍어서 올릴 거야 3분이 지났는데 못 마시면 그건 의미 없는 거야 이게 1분 만에 마시더라도 3분까지 버티다가 나와야 돼 알았지?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왜왜 일단은 몸 풀어 목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거다 너무 고정 마셔야돼 야 마셔야돼 형치 마셔 형 몇 분 지났어요? 1분도 안 지났어 어 저거요 나 오래 걸리다 그래도 저거 흘렸어 커피를 다 마셔야돼 커피를 다 마셔야돼 아니 커피를 왜 안 돼 안 돼 야야 야 저거 주.. 괜찮으세요? 잠깐 잠깐만 있어봐 고 괜찮네 형 저거 커피 떠내려가는데 저거 주워야돼요 괜찮아 와 야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빨리 빨리 옷 갈아입어 지금 괜찮지? 괜찮아요 어 아 저거 때문에 내가 또 들어가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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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똑같아 똑같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여기 너무 추워 그러니까 오른물 입수죠 아우 여기 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려가기 힘들어서 안 돼 여기는 다른 데로 가 여기가 엄청 추운 동네거든 해가 좀 들어오는 데로 가야 돼 이거 그늘 밑에도 저기 들어갔으면 오는 거 있잖아 못 나왔다니까 내 동대도 따져 지금도 잠깐 있었는데도 추워 죽겠네 너 나 먼저 들어가면 안 들어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웃기나 소리 하지마 소 죽겠다고 지금 빨리 오프닝을 하자고요 나도 죽겠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똥머리 박나오 오늘의 컨텐츠 뭔가요? 얼음물 입수 잘못 온 거 같은데 여기 형이 선택했잖아요 아니 아까 갔는데 거기 좀 뭐야 안 추운 거 같다고 네가 일로 오자메 가만 서 있는데 그냥 얼음물 입수만 하면 그건 애송이잖아요 빨리 얘기해 그래서 뭘 준비했죠?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조해 주세요 얼쭉합니다 얼쭉아 끌어놓고 빨리 해 손이 얼어 못 들어갈 거 같다니까 진짜로 너무 추워 여기 물이 장난 아니야 여기는 제조해 주시라고요 빨리 그러니까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숍에 가서 사야지 뭘 이거 편의점 꺼내서 엉덩 잡고 큰 걸 가져왔어요 작은 걸 사와야지 아 이렇게 큰 걸 사왔어 딱 뒤로 사왔네 뒤로 네가 먼저 이제 들어가 네 먼저 들어가 빨리 내가 찍을 테니까 내가 먼저 찍쳐 아니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아우 진짜 추워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왜요? 들어가는 건 네가 먼저 들어가 나이 어린애가 먼저 들어가라고 왜 내가 안 들어갈까 봐 그래 난 확실하게 들어가요 아니 확실하게 들어간다고요 아니 먼저 들어가 아니 확실하게 들어간다니까요 가위 한번 짜고 뭐 이거 내요 빨리 아니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맞지? 네 단판 단판 형 뭐 낼 거예요? 나? 몰라 주목 주목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보 들어가 빨리 좁떡떡 빨리 들어가 아니 좁떡떡 네가 원하는 게 아니지 빨리 놔 빨리 아니 먼저 들어가라고 빨리 나도 좋겠어 진짜 빨리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아 나 지금 나 형 빨리 내가 들을 거야 이제 내가 왜 안 들어갈까 봐 아니 들어가 줬으면 빨리 시작 아하 아하 뭔가 이거 뒤틀렸는데 계획이 아 손 떨려 죽겠어 빨리 아 아니 몸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야 몸 풀 시간에 들어가 그냥 나도 추워 죽겠다고 이거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려서 그런다고 어우 손 떨려 아니 여기가 잘 나와 지금 와 아우 너무 춥다 와 빨대는 안 가져왔어요? 아이 빨대는 없어 그냥 그냥 뚜껑 까고 먹어 아 빨리 들어가라고 추워 죽겠다고 아우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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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장 앞에 보다 더 춥지? 여기가 천둥이야 천둥 자 하나 둘 셋 하면 입수합니다 하나 둘 셋 그게 무늬쇠야 사람들로 사람들로 별로였어요? 야 난 몸살라 이러다가 안돼 와 너무 춥다 오늘 바람 불고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우 발이 어우 손떨려 야 이거는 말이 안 나와 뭐야 뭐야 요거 하나 있는데도 따뜻하다 아우 나 이거 들고 있지도 못하겠어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잠시만요 형 나 손 좀 놓고 와 와 다물거 같아 다물거 같아 빨리 들어가세요 아니 진짜 못들어가겠다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아니 욕하라 그래 그냥 빨리 들어가세요 아니 진짜 못들어가겠다고 아니 나 지금 몸살기가 있어서 아니 까지는 괜찮다가 왜 그래요 아니 진짜 몸살기가 있다니까 빨리 빨리 자 자 이거 위에 것만 벗으면 돼요 아니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빨리 자 마음먹어요 마음먹어 자 할 수 있다 죽을 것 같다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 저쪽으로 와 그만 알았어요 못들어가겠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잘못 왔어 여기가 단양에서 제일 추운데거든 형 몸풀고 몸풀고 형 형 형 위험해요 몸풀어야 돼 몸풀아 아니 몸풀어야 된다고요 괜찮아 복숭아 복숭아 도망가자 복숭아 복숭아이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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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 몸풀가HO 몸풀가 물풀가 쓰먹어야τε 엘 안돼 못까지 안 잠겼잖아요 먹까지 안 잠겼다 핥 안 마음먹어 어디가세요 형님 응 미친란드 조카 미친란드 조카 미친란드 미친란드 조카 야온이에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elenim시고 3 discernir 4 5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